나 지금 사사사삭 따랐어! 사사삭! 어? 아가! 자하!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작골전용 술래잡기 맵 한번 체험해보려고 왔습니다! 아유! 짱이다! 우리가 이지에서 맵이 막혀버렸잖아, 칼을 나눠주는 게. 그치?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빗자루가 만들어줬어요, 주니님.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용이 가능할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와봤고요. 일단 자루한테 자루가 술래. 오, 슬랭. 그리고 꿀밤이는 그냥 출발하면 되지. 자, 10초! 20초! 이거 20초로 할까? 어? 응. 그냥 20초로 한번 해볼까? 그래. 시작! 카운트 다운로 들어갑니다! 출발! 제발, 제발! 잘 오기 전에 근데 그거 칼로 점프하는 그런 거 되는 거야? 어, 되네. 오! 오! 다 뒤여! 기술을 잘 쓰면서 하겠다. 꿀밤이 왜 벌써 그렇게 달았어? 이거 은근 아프더라,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어, 나 지금 사사사삭 달았어. 사사삭! 타란! 다시 다시! 야, 가운드 다 끝나자마자 떨어지는 거 실화냐? 다시 다시! 이번엔 내가 술래, 도망갈래. 오, 알았어. 꿀밤이는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없어? 세미콜론 눌러봐. 안 되는데? 세미콜론 안 돼? 꿀밤이는 안 돼? 야, 준이! 일단 꿀밤이한테 이거 주고. 꿀밤이 저로 떨어지면 겁나 웃기네. 어우, 카운트 다운 끝나자마자 내 앞에 먹이가 뚝 떨어졌어. 자, 갑니다. 제발! 나루 죽었다. 도망, 도망. 근데 이 맵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돼. 저기 꿀밤이처럼 될 수가 있어. 제발 떨어져. 여기 오지마. 나는 안 떨어지니까 오지마. 출발, 출발. 꿀밤이 출발. 왔다. 제발 너무 무서워. 야, 죽겠다. 갈라지겠는데? 색깔 어디더라? 어디야? 어? 그걸 내가 알려주면 아보지, 바보야. 야! 오, 그 맵이 첫 부분 여기 부분은 타워브의 리지랑 좀 비슷하다. 어, 어, 어. 맞아, 맞아. 약간 좀 은근슬쩍 어딘가에 닮은 구석이 있어. 근데 좀 괜찮다, 지금 해보니까 나를. 나쁘지 않은데? 따라. 뭐야, 너 잘 찾는다. 근데 이거 블록이 너무 커. 그래서 조금만 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은근, 은근 거리가 되게 멀어서 조심해야 돼. 떨어져. 나도. 그리고 아파. 되게 아파요, 진짜. 잘 어딨지? 나 너보다 위에 있지. 색깔 변했고. 그건 알아, 나도. 아니다, 애. 아, 정말 전, 야. 아, 뭐야. 아, 김굴박 진짜. 아, 지름길인 줄 알았어. 아유, 내가 용서해줄게. 거기, 내가 이거 플라이해줄게. 거기 떨어진 데까지 올라와. 우리 스트레스를 해봐야 되니까. 아유. 내가 또 줘야지. 아니, 억울해되니까. 어디까지 가? 왜 싸길 건 아니야? 난 끝으로. 아니, 알았어. 그래, 거기 가야. 잘, 잘, 잘 매달려봐. 톡. 아직 근데 조금만 더 갈게. 왜냐면 좌로는 나 떨어진 것 같아. 아니, 안 갔어, 안 갔어. 아, 안 갔어, 안 갔어.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내가 딱 바로 멈췄지. 예스, 간다. 어, 어, 뭐야. 빨리 와. 야, 가고 있었냐? 살짝 멈출게, 가. 5, 4, 3, 2, 1. 야, 더 오셔야 돼.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루라고도 써놨다. 야, 진짜 나 죽게 생겼어. 자루. 내가 거기 아프다고 했잖아. 여기 은근 아프다니까. 길이 오긴 거? 어우, 슬슬 잡힐 것 같은데 무서워. 그리고. 어. 타워가 이게. 아! 아! 은근. 은근 낮아. 그래서 좀 더 높게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도 모르겠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낚시가 많아. 머리통 짝꼬박네. 꿀밤아 여기 미러도 있어. 미러도 있는데 그거 왼쪽 길로 오는 게 좋아. 한 칸 지나서 왼쪽 길. 난 감으로 간다. 그래? 알았어? 잘하면 떨어진다?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아예 길이 없는데 여기? 왼쪽 길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꿀밤이라고 써있는 것도 있다. 굴로 이렇게. 야, 자루. 자루야 일단 멈춰봐. 왜? 길도 모르겠고 어렵고 이상해. 길이 여기 왼쪽에 길이 있다니까? 미로 안에 들어갔어? 아! 노란문으로 들어가는 거였구나? 어. 티가 나. 거기 꿀이라고 써있어. 꿀밤아 봐봐. 바닥에. 오! 꿀이 줄줄 흐르네. 근데 굴이야. 좀 비린내 날 것 같아. 굴이라고? 굴이라고 써있어. 아, 그러네. 야, 나 죽기 직전인데. 야, 피 없다. 어떡하지? 아, 야, 야. 거기서 이제 칼이 있는 사람이 왜 너 휘두르면서 안 놔? 아. 야, 잠깐만. 잡히겠는데? 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끌어봐. 멈춰봐. 우리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니? 조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인정?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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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춰봐. 알았어, 알았어. 너 가도 되지 않겠어, 그 정도면? 에이, 죽어. 여기 아파. 어, 너 여기 안 맞아 봤지? 야, 진짜 죽어. 야, 진짜 죽어. 야,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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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그, 알려드릴 점이 하나 있어. 뭔데? 피를 써야 되는 구간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했잖아. 이거 천장 경사리야. 잠시만. 아니, 얘 껴서 안 움직여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다려봐! 이거 내가 꼈어 지금! 기다려봐 으악!!! 내가 저 부분 수정해야겠다 아 까비... 자 다시 플라이어에서 올라가 볼게 어? 내 아이디가 뭐더라? 일단 20초를 쉬는거는 너무 빠른거 같애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여기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조금밖에 안 쉬는거 같애 아 조금밖에 안 쉬는거 더 쉬어야됐나? 어 왜냐면 저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기때문에 오 올라왔다 가보자 이제 다시 다시 시작 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왜 저인길 어 야 이거 술래가 여기 칼비두르면서 올라올수 있겠네 잘하는 사람들은 야야 그런거 알려주지마 아 우리만 못할뿐이지 다 알걸?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롱 잡아라 소리 조롱 잡아라 아니야 나는 진짜 무서워서 그래 와 너 왜이렇게 정직해 아 몰라 나는 정직한 사람 여안 여안 어디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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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실께 어 감사합니다아 에 조금만 더 갈께요 여기만 넘어갈께요 깜짝짝짝 철학 야 이거 어렵다 이거 하지마 근데 여기 은근 어려워 진짜 해봐 야 이거 어렵다 여기도 있어 근데 이거 은근 어려워 진짜 해봐 알았어 칼 넣고 해볼게 여기 좀 난이도가 있어 진짜로 근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준희짱 야 이거 좀 이거 못하는 사람 많겠는데? 어 많겠는데 여기 근데 잠깐만 이 발판 움직이는데 날라가서 올라가보자 야 어렵다 그니까 어렵네 이거는 이지 난이도가 아닌데? 다시 가보자 이거 가보자 이쪽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점프를 계속 해줘야돼 오오오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 오 도착이다 근데 난이도가 난이도만 조금 쉬워지고 천장이 조금만 높아진다면은 그치? 맞아 우와 뭐야 순례 분들은 이쪽에서 주시고 도망자고 우와 이거 센스있는데? 오오오 그니까 이거 센스다 완전 오오 괜찮다 아주 좋아요 괜찮다 타워건데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 어 타워가 높은것도 높은건데 그 좀 천장을 조금 더 높게 해주거나 그리고 좀 난이도를 조금 낮춰야되는 부분이 있었던거 같긴해 뭐지? 그 회오리같은거? 응응 그런 회오리같은거 근데 일단 짧은것도 좋을거같은게 아 나 지금 딱 좋았어 어 많은사람들이 기다리고있으니까 짧게 짧게 하는것도 괜찮겠다 그니까 나 지금 저거 딱 좋았어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저거 뭐야? 어? 저거 뭐 만들고있나봐 진짜 뭐 사람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쪽에도 뭔가 타워를 하나 만들고있는거 같애 근데 아 저 오른쪽? 어 저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좀 좋았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할만있어요 응 꿀밤이 정상 얼굴 바꿔줘 저거 화장 안했을때 꿀밤이 얼굴이야 싫어 싫어 이걸로 바꿔주란 말이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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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